으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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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하 하하하 하하 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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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Ultimate Epic Battle 시뮬레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 두번째 편이네요. 저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소규모 전투였긴 했는데 그래도 5천명도 제 눈에는 꽤 컸어요 와우 저번에도 재밌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전투는 좀 엄청날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엄청날거에요 이번 전투는 예 어디 한번 까볼까요 저번에 했던거 아직도 그대로 있네 자 일단 제가 할 것은 약간 좀 음 어디서 여러분도 좀 알고 있을만한 전투이긴 할겁니다 여기 제가 찾다보니 여기 팬타지에서 오크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여기 이성을 공격하는거에요 그리고 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방어를 하는거에요 대신 이 오크가 만명 만명일겁니다 일단 어디서 어 여기있네 이성한 군사들이 만명일거에요 만명 만명 아 근데 이런 지형이 안좋다보면 몇명이러요 그래서 11000명으로 합시다 어쩜 몇명 이럴거니까 9000몇명은 될걸로 예상되요 될걸로 예상되요 오케이 일단 이쯤에다 배치해두고 이쯤에다 배치해두고 여기다 군사를 배치합시다 우후 근데 약간 그냥 군사를 배치하면 좀 둘리해보이지않아요 그리고 맞다 그냥 하기도 하니깐 여기다 좀 도움이 될만한 아 이때 오케이 우리 같은 팀 이거 잊어버리면 안돼 저 언제 그런거 실수하다가 우리 같은 같은 편글이 싸워가지고 사상자들만 엉첨 났어요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오케이 오케이 여기안에도 이제 군사를 슬슬 넣읍시다 그러면 팀2 얘네들 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히어로즈 골드나이트 얘 얘가 왕이야 얘가 왕 These guys are going to be the king 얘네들이 왕 약간 이 전투의 이름이 약간 헬 헬스 딥 약간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헬스 딥 어디서도 약간 음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이런 전전가 있고 오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한번 나중에 해볼까 이 전개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음 저도 음 100% 똑같진 않을거에요 일단 음 네 일단 여기 유닛 커스터마이저 이거 유닛에 맥약치를 바꿀수있어요 그럼 더 강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치킨 흐흐흐흐흐 얘는 치킨 뭐야 치킨 예히 오케이 오 오케이 일단 여기 오크 한 명 500 72 한 만 명이니까 우리 군사들 좀 강약한게 좋을거에요 그래서 음 여기 기사 얘는 꼭 나올거에요 여기 500과 62 오 저번에 알아냈죠 아 스파릿한거 아 흐흐흐흐흐 오 오케이 잠라음 체력을 1000 그리고 의거 공격을 150 거의 한 능력씨는importe늘 2배 김괄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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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좀 약간 멋진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멋진 기사에겐 로얄 나이트 그리고 저장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로얄 나이트 아냐아냐 이런거는 커스텀 그리고 한 300명 정도 줍시다 이만 이건 너무 심했다 일단 어딨어? 여기있어 일단 여기있고 배치를 잘해둡시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해두는게 좋겠지? 배치를 잘해두자 이 전투 약간 오래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살짝 이렇게 해두고 또 유네 커스터마이즈 여기 일단 화살 쏠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한 500 데미지는 한 음 어느정도 나올까 100 아니면 200 100으로 가고 베이그를 넣고 여기 커스텀 어 맞다 나 저장 안했네 이렇게 베이그를 하고 로얄 슈퍼 얼 추 슈퍼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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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0 300명 정도 300명 그리고 한 2 2 2그룹으로 나눠요 2그룹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다 배치해 두는 겁니다 어쩌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 전투를 만들수도 있어요 아하 어때요 여러분들 모양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계속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올라오면 얘네들은 좀 혼란스러울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도와줄 시험군 을 만들어봅시다 일단 두가지 있고 아쳐 그러면 여기 품랜 얘는 500과 72 비슷하도록 근데 워크도 워낙 세다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한 갓 갓 갓 갓 왕을 지키는 자 근데 얘네들이 약간 얘네들이 갓인데 일단 이름을 그렇게 정해두고 간단하게 정해둬요 복잡하게 정해두는건 좀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 맞다 여기도 이렇게 바꿔두고 커스텀으로 갑니다 커스텀 그리고 갓 아 그리고 맞다 이거 모양을 일로 바꿔야지 여기 모양을 일로 바꿔야죠 여기 그냥 이쯤 좀 더 가까이 가야 좀 더 자세히 배치할 수 있고 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꽉 채우죠 아하 여기 성 왕 왕 왕 왕을 지킬 자들 그리고 왕을 지키자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아주 소금으로 이렇게 한 거의 한 850명이 마 만명 거의 만명에 가까운 오크를 막는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원군을 준비해뒀습니다 지원군을 하나 준비해뒀시다 메디블에서 여기 캐벌리라는 한 3천명? 3천명 하고 모양은 이렇게 두고 여기 위에 놔둡시다 여기 위 적당한 자리도 적당한 적당한 오마이갓 이거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간다 오마이갓 서둘러다 있는데 이거 오마이갓 빠스터 준비는 되도록 다 됐어요 어 맞다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움직일자들 안 움직일자들 이렇게 구별 잘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 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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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죄송해요 몇번 더 확인하나란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로딩 로드 독특한 너 설마 실수한거 아니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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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우 이렇게 생겼구나 맞다 오우 걔 여기 위에서 보면 두석기들 왜 다 이쪽에 있대 오께에에에에에에에에 왕 오우 왕 여기있다 골던나이트 얘네들 얘네들 일반 기사들보다 훨씬 강하고 두배 얘네들 원래 원래 화수소네들보다는 세배 강력하고 얘네들도 오크란과 똑같은 공격력입니다. 어쩌다보면 이 산 얘는 지원군인 거의 한 3천명 가까이 되는 현재 업무라다 거봐 이거 만명 안되잖아 9368명 3632명 그거의 대부분이 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거의 많은 애들이 부과됐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누가 우승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3 2 1 전투 시작 짜잔 네 업고다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이제 알츠애들은 얘네들 얘네들 오 오케이 알츠애들은 막 와 와 슉 쏘아대고 있구요 쏘아대고 있구요 첫 퓨전입니다 여기에 오오 때리고 때리고 나를 났습니다 안돼요 여기 양쪽에 사상자 한명씩은 있습니다 최소한명씩 어 열심히 막고있어요 반대편 이쪽에서도 열심히 쏘고있나요 예 자 전쟁은 시작됐고 몇 명의 아차들은 바다에 맞췄어요 크흐흫흫흫흫 아 이 녀석 네 근데 이럴 수 있지 이거 정확도가 100% 아니니까 왕님 걱정 마십시오 네 예 지원권은 천천히 오고 있고 오 오마이 가아 거리 좀빼지게 있다 투석기들 어딨어? 스키들 투석기들 어디갔어? 오 뭐야 다 부서진거야? 왜? 다 부서진거야? 시작하자마자 박수 내버렸네 오 마이 겟 자 여기 화이소놔야 돼 완전히 300명은 아닐거에요 한 150명 이쪽 150명 저쪽 150명 완전히 300명은 아니에요 아 뭐야 죄송해요 여러분 조작에 어색해요 오 뭐야 지원군이 벌써 도달했어요 와 이쪽에 분하해요 우르르 모여오는 모습 이거 진짜 멋지네요 어디서 본느낌인데 얘네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될겁니다 얘네들이 여기 오우마이갓 여기 벌써 싸우기 시작했네 얘네들이 걷어차꺼에요 얘네들이 오크를 걷어차꺼에요 말이니까 오크란을 쳐보려고 하겠지 얘도 말 $USUS 엄청 쓰나믹처럼 오고있어요 지금 와어 extremely 배도는 유닛은 아니지만 배도는 같은 사람이야 안돼 안돼 어 여기서 싸웠어 싸웠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막고있어요 잘하고있네요 프리키사 잘하고있습니다 얘네들까지 다 죽으면 쓰나미처럼 올라가네 이렇게 화살 화살이 밑을 쏴야됩니다 밑을 안 쏘면 얘네들이 돌아와서 얘네들을 먼저 죽인다며 나머지 얘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갈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희생자 어 말은 오 뒤로 돌아왔어 얘네 어 말에 공격하고있네 죽은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 뭐야있다 말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제가 옥고단이 아예 말을 밀고 있는데요 아 좀 예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오 말들 일종에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아직 말 얼마 남았어요 이야 아직 말 엄청 남았어요 저도 몰라요 해낼 수 있을거에요 그냥 여쯤에서 봅시다 계속 끝없이 오잖아요 끝없이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주 끝없이 오잖아요 네 끝없이 싸우고있는 예 오 뭐야 뭐야 지원군을 막아썰으려고 나선 애들이 말드레이에 깔아뭉개졌네 여기 앞부분 음 이게 좋은점이에요 이게 성한에에 성한으로 침입하려는 애들이 저것 썰어 오 마이갓 얘네 쓰나미처럼 올라간다 오오오오오 오 마이갓 이쪽에 벌써 많이 모이들었는데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야 왕을 지켜라 얘들아 왕을 지켜야돼 얘는 어디갔어? 멀쩡히 들어가겠지 멀쩡히 들어가겠지 쟤 굉장히 센 녀석인디 그게 우리도 들어갔잖아 쟤 병사들여 쟤네들이 곧있으면 을쪽으로 침해팔려고 할것이다 준비됐나 만약에 쟤네들 질자가 다 줄어들면 말이지 근데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와 오메이갓 여기 지원군을 해치울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애들 와 진짜 아니 완전 밀고가고 있네 왠지 쓸고 저기 지원군이 있는곳으로 달려갈거거든요 달려갈거같아요 얘네들이 다 내려오지 다 내려오지 않으면 아니 그냥 완전 쓸고 갈거에요 와 진짜 엄청 오고있다 오빠 이야 와 철이징 투어어즈 아 진짜 에픽한데요 어 뭐야 몇명 들어왔다 몇명 들어왔다 잘했다 병사들 아직은 잘 맞고있구만 오! 또 온다! 또 온다! 얘네들 어떻게 대항하냐 가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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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네 안명이야? 1대1이면 기사가 당장 이기지 어어! 떨어버리네 LP는 애들 도와줘! 뭐해! 오! 싸운다! 오마이갓 설마 이거 오마이갓! 아 근데 학살당하는데? 다 학살당하는데? 오마이갓 믿을 수 있는건 이 기사들 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건 이 기사들 밖에 없습니다 왕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지막 방화선이거든요 오마이갓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마이갓 야 다 죽이고있어 그래도 다행히 지원군을 막으려고 가고있는 애들이 많아서 지원군은 불행하지만 지원군은 불행하지만 그대신 이쪽은 이쪽에 상대 애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마도 기사들 멤버로 살아남을꺼야 오오오오 야 너희들 계속 강함을 쏴 강함을 쏴 뒤로 돌아야지 여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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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도 설마 쏘아 쏘아 죽은 애가 있네 오 이 주변에 몇명 있네 와 오마이갓 아 주나미 우르르 올라가죠 와 우르랑 우동탕탕 아아 오마이갓 이쪽은 다왔네 왜 이쪽은 다왔나 오마이갓 근데 이쪽에는 대신 많네요 이쪽에는 계속 끝없이 올거에요 와우 와우 진짜 끝없는 끝없는 인말들 그러듯이 충분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과연 충분할 것인가 어 기사쪽으로 들어온 애들이 많아진데 기사쪽으로 들어온 애들이 많아지고 안돼 기사사관자 몇명 발생했어요 어 안돼 아 완전 애들 거의 다 처리됐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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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들 100대미점은 거의 다섯대미점에 기사하나 얘네들 하나 죽어 얘네들 왕아 지켜야돼 왕아 지켜야되나 기사들이여 당신들을 막아낼 수 있어 얘네들의 능력체에 두배는 되잖아 한 최소 두명은 죽일 수 있을거야 한개잖아 얘네들이 빨리 이 방어력을 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까락 뭉개고 들어가는것 봐라 와우 까락 뭉개고 들어가네 아주 말이 엄청 오니까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일정말했나요? 와 오크시제보다 말시제들이 더 많아 와 어떻게 안돼 얘네들 패배하면 안된대 패배하면 안돼 와 슬슬 좀 빠르게 합치돼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니까 와 우르르 몰려오는 말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우 얘네들 왜 이렇게 안내려오냐 막 밀면 밀면 내려와진데 여기 껴서그런가 잘하고 있다 얘들아 왜 그래 오 오 와우 말들 돌진하대 진짜 오 다 죽이네 와우 만약 얘네들도 돌진했다 그럼 말들에게 살짝 유리해요 와우 근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얼마나 돌진했어 안돼 안돼 기사들이 살짝 기사들이 조금씩 죽어왔는데 안돼 이러면 안돼 왕..왕에게 너희들이 필요하다 설마 아직 화술쏘면서 살아남아 있는거 아니야 그럼 몇명 살아남으면 내 나라도 쏴 더이상 올라오는거 막아야돼 와우 진짜 얘네들 왜이렇게 모르지 이거 실제들이 길 막고있어져야 되나 오마이갓 이거 뭐야 야 뭐야 와우 얘네들 말하는것 봐 아 내가 보내버려가지고 희생당한 기사가 여기 어딘가있어 아 안돼 이 밀고 앞으로 가고있다 안돼 이 방화벽 방화벽 뚫어야돼 야 너네들 뚫어야된다고 뚫어야돼 뚫어야돼 뚫고 성관으로 들어가야 해서 왕을 지켜야 된다고 오우 이 활초로 애들 제법 남아있어 얘네들이 도와줄거야 이거 뭐야 와우 멋져 와우 아 이거 밤이라서 그런가? 진짜 멋지네 와우 와우 특히 얘네들이 말하는 모습들은 귀엽다 여기 귀엽다고 인상스러워 흐흐흐흫 와우 와우와우와우 계속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는데 오 아직 몇명 살아있어 여기 응 근데 얘네들이 다 집중적으로 여기 오고 아직 몇명 이쪽으로 오는데 그거랑 부족해 오우와우 죽이고 죽었어 오마이갓 이쪽 시체는 어떤가 오우마이갓 와우 와우 이거 많은 오크단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오우마이갓 저기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과연 망아낼 수 있을까 설마 얘네들이 방어 내가 도와줄게 가자 이 오크단을 뚫어버리고 성으로가서 우리 똥지들 방어박수라 으아 너도 이리와 방어박수라 으아 거의 뚫었다 이야 얼마없어 그냥 깔아 뭉개가 이쪽으로 몇명 와야돼 오 뚫었나요 뚫었나요 오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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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야 너 덤비지마 야 너 혼전성 풀리네 저를 최선 올려주세요 야 컸 흐흫 흫 흐흫 흫흫 으으раф 오오오 wel 으으아 par 와우 그래도 아직 말 많이 남았다 어 Ou 어쩌다보면 해낼 수 있어요 성 안에 들어와서 왕을 지킬 수 있을거에요 어쩌다보면요 아직 아직 기사들이 열심히 뻗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와우 다 예쁘다 빛나는게 빛나는게 다들 예뻐요 이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 뭐야 빛나는게 다 끝났어 이제 더 어두워졌어 아 이제 살짝 밝아져서 그러네 아파트 지금 날씨 뭐야 머스트리스 아니면 쌈쌈 이거 뭔 말도 안되는 어 말은 계속 오고 있어요 네 더 힘든건 이 방어벽을 뚫기가 더 힘든거에요 빛나는 여기서 어...한 오마이갓 수...수적으로는 아직도 막 불리하죠 도와주곤 있어요 도와주곤 있어요 말도 도와주곤 있어요 와우 오 망아야돼 얘들아 망아야돼 망아야된다고 아 맞다 저 말을 잃어버렸네요 혹시 제 머리카락이 달라진거 보이나요 네 저 저번에는 염색 안하겠다 했지만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창피해요 저 밖에 다니기 요즘 창피해요 뭐야 다 죽었어 설마 다 죽었어? 와우 얘네들이 살아있는줄 모르네 다행이다 아 아 근데 여기 안에 들어온 애들이 더 많아지는거죠 아 아 화 열심히 싸 얘들아 화 열심히 싸서 오 뭐야 이쪽으로 다녀면 됐어 안돼 안돼 얘들아 밑에 열심히 싸서 여기 어 여기 마일드 도와줘야돼 빨리 도와줘야돼 어마이갓 어마이갓 여기 우는 속도가 우는 애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 아직 수십마리는 남았는데 오마이갓 어 어 어 지금 현재 상황 어 우리가 더 많이 죽이고 있어요 인간들이 더 많이 죽이고 있는데 오크단도 네 장난아니면 피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어 근데 왕을 지켜요 이거 방어선이 짧아지고 있어 야 너네들 야 말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볼 순 없지 내가 도와줄게 야 그래 이쪽으로 돌아서 가보자 돌아서 뒤통수를 그냥 때려버리면 깔아뭉개버리는거야 깔아뭉개 깔아뭉개야돼 그래야 우리 우리 마이전사들이 성질해 어 빨리 도와주러 가야되는데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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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네라 에어어어 에어어 에너게 느려야해 으어어 네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우리 통지여러분 이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죽일수 있는 데까지 죽일께요 오오오 와.. 숫자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거 마일드 1대1 비서 놓은거 봐 숫자가 얼마 없어서 그래요 와..안돼..안돼.. 말드라..말드라 빨리 내려와 와.. 내가 방어선 못두를거 같애 오크에 방어선 못두를거 같고 이 방어선이 좀 작아지고 있다고요 와.. 도와줘야돼 받긴 닫나? 이 궁전교 하..이렇게 하려.. 아..전벼 이게..150 데미지 저리가러!! 우지마..여기도 우리 성이야 우지마라고 너네 이쪽으로 오는건 못앉힌 일비야 이성의 주인은 우리야 너네들이 것은 아니고 너네들이 뺏어가면 너네들을 아니 훔쳐가는거야 그냥 막아야돼 망아야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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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갈수록 숫자들이 적응하고있어 말들 제발 아 안돼 죽도로 바르게 돌리다니 얘네들이 어디 우승창창 몰려들어 오마이갓 오 안돼 이쪽도 다 전멸당했어 믿을수있는건 여기 남아있는 기사들과 저기 밖에있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얘네들까지 다 죽으면 예 저흰 끝나는거에요 안돼 아아아아아 제발 막아야돼 너네 열심히 막아야지 아야돼 아야돼 안돼 좁혀지고있어 우리가 잘하다 대왕님 잘하고있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어이 무인형들 너네네 껌에 상대가 안되는구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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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돼 대왕이야 대왕이야 안돼요 이말들 너무 늦었어 이 성원 이제 꼭 함락되기 직전이고 기랄도 다 죽어가고 믿을수있는건 얘 밖에 없다네 어 아야돼 버텨야돼 안돼 엄청 함락되기 추천이야 안돼 안돼 얘밖에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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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벗겨 버텨야돼 결국에는 이상히 함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함락되고 말고 그래서 우리 지원군은 줄어들고 중앙군은 거의 다 떨어졌고 이렇게 배뷰를 합니다 아 와우 여기 어딘가에 우리 대왕 왕 왕의 시체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왕의 시체가 여기 어딘가에 섞여있어가지고 안보이는데 아 여기 금색갑옷이 살짝 보이죠 여러분 아하 안돼 안돼 얘네들이 마지막이야 와 자 여러분 2전툰이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에는 방어력이 뚫리고 방어력이 뚫리고 여전히 수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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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단이 멀쩡히 살아있고 이 전투는 이렇게 끝나나봐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보고를 설명주고 오늘 얼티메 에픽 배틀 시뮬레터 전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상황보고 네 오크라는 3632명의 병사들을 죽여버렸어요 거의 거의 대부분은 말들이었고 그중에 한 800명은 여기 안에 있는 병사들일겁니다 아 열심히 쌓아준 병사들 여기 수체들 봐라 그만큼 열심히 쌓아줬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여기는 못가리더라 아 아 한 2423명 에 오크단이 남아있는데 아 와 말들이 좀 더 열심히 왔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크단에게 6945명 에게 피해를 줬다 피해 그 6945 45명의 오크를 죽였다는거에요 엄청나죠 진짜 자 거의 우리를 죽인 숫자의 두배는 되죠 네 역시 제가 기사들을 막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한 한 한 천 몇 명? 천 몇 명 남고는 다 죽었을거에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 전투를 또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거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또 할까 말까 합니다 아니면 뭐 제가 원하면 안되죠 아 아 자 와 이렇게 많이 사람이 남아있는것 봐라 이 시체를 뭐야 아 아 아 아 아 네 자 여러분 여기 반짝 나는 오크 여기 반짝 나는 오크 옆에서 마무리 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네 네 뭐 어떤 막 원하는 배터리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요 뭐 원하는 유넷 뭐 그런거 그런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빠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